다음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복이 너무 아리따우세요. 역시 의상하면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 최고인 것 같아요. 빨간 치마에다가 하늘색 저고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화사하게. 얼굴도 그 옷에 못지않게 아주 아름답고 거우세요. 한복 모델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잘 어울리시는데 민요를 하신지는 오래되셨나요? 15년 좀 됐어요. 15년요? 어쩐지 다 풍기는 이미지가 국악인처럼 아주 느껴졌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 달이잖아요. 10년, 15년을 하셨으면 노래는 완전 명창이시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민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민요 강사로 활동하실 정도면 민요를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 물어보나마나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앞에도 안 쳐다보시고 저도 안 쳐다보시고 눈을 밑으로 깔고 계시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말 시키면 대답을 못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디 학교 같은 데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 시킬까 봐 이렇게 선생님 눈 못 마주치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딴 땅 쳐다보고 이랬어요. 나한테 말 시키면 어떻게 해나 말 대답을 어떻게 해야지 못하는데 이랬거든요.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가요? 선생님 잘 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노래는 잘 하시는데 말씀은 못 하시는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하시는데 이런 데 나오면 또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대 공포증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민요 강사로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지? 노래만 착 가르치나? 아니요. 그래도 그때는 또 잘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막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사람들 가르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 하고 덜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지금 덜덜덜덜 떨리는데 간신히 참고 있어요. 아이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는 덜덜덜 떨고 있어요. 다리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잘 아니까 안 물어볼게요. 네.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바로. 오늘 준비한 노래는 그러면 무슨 노래인지요? 네. 노래까락. 노래까락이요. 네. 그러면 우리 15년 동안 하신 명창님의 노래까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그로함을 새겨님도 들고 나도 들어 금거북 자물쇠를 어습피 슬기 채워놓고 명천이 내 뜻을 받아 열쇠 없이 사시철 보려고 대한떨기를 심었더니 어젯밤 찬 바람에 푸른 잎은 시들었네 아마도 그대 이름은 갈대인가 노래까락 아마도 그대 이름은 갈대인가 아마도 그대 이름은 갈대인가 네.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15년 동안 하신 그 관록이 나와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한번 배우러 갈게요. 너무 멋지게 잘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은 이렇게 금메달을 또 이렇게 드려요. 네. 저도 한번 여기 참가해 가서 금메달을 한번 목에 저는 금메달을 한 번도 목에 안 걸어 못 걸어봤어요. 저도 못 걸어봤어요. 네. 근데 오늘 그런 기회가 주어졌네요. 네. 저도 한번 사정해가지고 이거를 달고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저도 다음에는 이렇게 달라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한번 이거 해서 달아보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메달 너무 멋지세요. 전국민요대전 네. 자. 오늘 노래가랑 너무 잘 부르셨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다음에 그동안 이제 남은 개월 수 동안 열심히 또 실력을 갈고 닦아서 12월 16일 날 도봉구민회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